쟤모, 날 줘야 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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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모. 야, 얘네 계속 우리 카메라만 데려가네. 수고하쟤 얘네. 안쟤모. 안쟤모. 안쟤모? 안쟤모. 앞으로 안쟤모 감독님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. 안쟤모 씨. 안감독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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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이 이런 거를 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만약에 도시에 있는 친구였다면 그 어린 나이에 관심을 보이고 촬영하는 것도 재능도 있었잖아요. 센스도 있고 이 친구의 훌륭한 정말 카메라 감독이 될 수 있겠구나. 이령이 찾았어요. 어? 뭐, 뭐. 아로마딜로 먹을 거. 네. 으응. 으응. 어, 먹었다 먹는다. 어, 이제 맛을 봤어, 맛을 봤어. 어, 매워. 이제 맛을 봤어. 여기 내가 할 것 같아. 먹었다, 먹었다. 카메라도 줌 인. 아 뭐야. 타이트 샷. 얼굴 한 번 찍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다시 밑으로 쫘악. 아 카메라 왜? 너무 맛있어. 오! 카메라 맨! 예! 맛있어, 이거. 맛있어, 일단은. 여정이, 여정이. 이게 구운 게 훨씬 맛있지, 아까 그냥 생으로 먹는 거. 이거 왜 이렇게 쫄깃하지, 여깄? 우와. 고구마, 고구마. 진짜 맛있는데, 여기 가서 사 봐? 야, 이거 장난 아니다, 그 잡아. 난 처음 먹어보는데 얘네들 갖다 줘야겠다. 여정아! 아, 지금 하고 있어야 돼. 파이어, 파이어. 야!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쫄깃하나? 여정아! 여정아, 너 깜짝 놀랄 거다. 위에 배 터졌고. 뭔데? 일단 먹어봐, 일단 먹어봐. 먹어보고 뭔지 얘기해줘. 크싸바! 응, 먹어봐. 어떻게 알아? 먹어봐봐. 깜짝 놀랐어. 얘 눈물 날려고 그러는데, 먹어봐. 뜨거울 좀 해. 완전 맛있지? 완전 맛있지? 이건 진짜 맛있다는 건데, 이거? 진짜 맛있지? 야, 온몸 털기 들어가네. 어때, 어때? 진짜 맛있지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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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, 이거. 그거 노래가 있잖아요. 카사바의 여인 이런 건 아니죠? 춤추는 카사바의 여인. 아, 그래도 춤을 췄구나. 너희가 먹고 춤추면 되겠다. 그럼 카사바의 여인이 되는 거야. 카사바의 여인. 카사바의 여인. 이렇게 한 개에. 야 이거 한 명 더. 야 이거 한 명 더 먹을게. 먹어야. 지금까지 표정 중에 제일 밝아. 음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맛있어 형. 하다 바다 다르지? 전에 먹은 거 훨씬 맛있어. 내가 먹어 본 장물 중에 젤 맛있는 거 같아. 너무 맛있어. 아무 양감도 안 하는 거지 형? 아무것도 안 해. 물론 내가 잘 굽긴 했지만. 12월 오토 한두 번이냐고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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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번이냐고! 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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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로... 로칼 오냐? 로칼 오냐? 로칼 오냐? 부추 맞죠 이거? 부추야! 옆에가 부추야! 음식이... 지금 마늘도 있고 먹는 음식이 우리하고 소스해 맞아 양념이 아까 그 타말?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자 여러분! 다 됐습니다! 다 됐습니다! 오늘은... 또띠야! 와우! 또띠야 얘! 와우! 네임? 그거! 반은 내가 구웠어! 어? 김 선생님! 어? 미키 왔다! 미키 왔다! 맛있어! 미키 왔어! 맛있어! 맛있어! 어... 2시간 걸렸어요! 네! 안 먹겠습니다! 네! 안 먹겠습니다!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! 감사합니다.